대전시는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. 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는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. 올해 들어 대전에서만 22건의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한 가운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.